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김만배가 그동안 쌍방울척과의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쌍방울이 과거에 이재명에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쌍방울을 매개로 해서 김만배와 이재명 사이에 돈거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에 관련된 자회사에도 보면 김만배 측근들이 또 이재명 측근들이 거기 많이 사회의사 등으로 포신하고 있다는 점도 그러한 의심을 더욱더 짙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배가 작년 구속수사 한창일 때 쌍방울 전 부회장 최 모 씨에게 30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대회는 직접 마중을 나왔는데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2월에 20억 또 6월에 30억에 검증거리고 있는데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관성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합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장동 의혹의 김만배가 쌍방울 측에도 수사를 한참 할 때 검찰 수사가 한참일 때도 쌍방울 측과 30억 원에 거래를 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김만배가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쌍방울 그룹에서 부회장을 지냈던 최 모 씨에게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만배가 최 씨와 최 씨 회사 등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국가는 별개의 자금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쌍방울이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점에 주목하고 화천대유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만배 사이에 쌍방울이 있어서 쌍방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검찰 수사팀은 김만배의 금전 거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의 전 부회장이었던 최 씨에게 30억 원이 건당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김만배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6일 김만배의 개인 계좌를 통해서 최 씨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자금 출처는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배당금 중 일부로 확인됐습니다. 김만배는 앞서 2020년 2월 달에 최 씨에게 20억 원을 줬고 2020년 6월 달에 역시 최 씨 운영회사의 30억 원을 투자 등의 명목으로 건넨 바가 있습니다. 이 최 씨는 김만배에게 30억 원을 받은 지 일주일가량 지나서 지난해 10월 14일 김만배에 대한 검찰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만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는 검찰에서 최 씨를 통해 쌍방울 그룹 실리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을 알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에 김만배가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나왔을 때 오토바이 헬멧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마중을 나와서 김만배가 들고 있는 쇼핑백을 대신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썼다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 사진만 하더라도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소유한 법인과 쌍방울 그룹 사이의 전환사체 거래 과정에서 김만배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올해 초에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쌍방울의 전환사체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흔적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달 23일 쌍방울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이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 금전 거래 내역에서도 쌍방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만배는 2019년 서울 때 박영수 전 특검 인척인 대장동 분양업자 이기성씨에게 100억 원을 입금했고 이기성씨는 같은 날 토목업체 대표 나석규씨에게 다시 10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나석규씨는 2019년 12월 KH그룹이 대양금속 인수를 위해서 설립한 투자조합 지분 25만 주를 30억 원에 매입했고 KH그룹은 김성태 전 회장 소유의 신성법인인 착한 이인베스트와 50억 원의 금연 거래를 하는 등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김만배가 쭉 연결된다는 겁니다. 착한 이인베스트는 이재명의 변호사위 대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김성태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2018년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체를 발행했습니다. 착한 이인베스트는 이후에 10위 전환사체 전량을 인수해서 주식으로 전환한 뒤에 매각해서 10억 원대의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시 착한 이인베스트가 회사 대표에게 지급한 70억 원 상당의 단기 대여금의 용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2018년 자신의 변호인에게 수입료 명목으로 현금 3억과 전환사태 20억 원 상당을 건네고도 변호사비를 축소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이재명을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재임 시절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루된 변호사들과 이재명 측근들이 쌍방울 그룹과 관계사의 사회이사로 선임된 점을 고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지금 여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변호사, 이모 변호사에게 수입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상당사 12, 20억 원 이게 쌍방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끈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던 이모 씨가 지난해에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런 걸 종합 보면 뭔가 미스터리한 일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김만배와 지금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사이에 연결하는 사람들 간에 이 돈 거리가 잦다. 그래서 결국은 김만배와 쌍방울 그리고 쌍방울과 이재명 이런 관계가 인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장동 의혹의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도 김만배와 쌍방울 측에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돈일까. 그래서 점점점점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재명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또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그래서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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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